오늘은 약재로 많이 쓰이는 엄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엄나무는 오동나무를 많이 닮았다고 해서 해동목이라 하고 멍구나무와 가시오동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봄에 새순이 자라면 잎을 뜯어서 나물로 즐겨 먹으며 날카롭고 매섭게 생긴 가시는 귀신들이 두려워한다고 해서 귀신잡는 나무로 통합니다. 특히 집앞 대문이나 방문 앞에 걸어두면 사악기나 나쁜 질병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믿어서 현재도 마을과 집들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엄나무를 달여 마시면 풍습성 관절통과 신경통 등의 진통제로 쓰기도 했으며 염증 치료와 온갖 피부병에 사용됩니다. 가지나 줄기를 태운 후에 연기가 나면 깔때기를 씌워 무좀 부위에 씌워주면 무좀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고 역병을 쫓는 효엄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엄나무에 많이 함유된 사포닌과 아미노산은 인삼과 비슷한 작용이 있어 약효가 매우 우수하고 다양한 양리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나무를 오랫동안 복용하면 신장과 간장 기능이 튼튼해져서 간경화와 당뇨병 관절염에 잘 걸리지 않게 해줍니다. 한방에서 엄나무는 해동피라는 약재로 사용하는데 줄기와 뿌리껍질, 장가지 잎까지 모든 부분을 약재로 고루 활용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뼈를 붙여준다는 의미로 접골목으로 비유하기도 했으며 신경계 질환에 흔하게 사용된 대표적인 양나무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허리와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을 예방하고 경락의 기운을 잘 소통하여 중풍을 없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증이 있을 경우에 엄나무 삶은 물로 단술이나 술을 빚어 마시면 신경통과 요통 등의 여러 통증이 감소가 됩니다. 다음 엄나무는 옛부터 간의 특혜약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는데 꾸준하게 복용하면 간경화와 지방간 간부종 만성간염에 쇠퇴한 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참고로 간은 인체내 해로운 독소들을 해독하기 위해 계속해서 바쁘게 움직이는데 간이 피로해지면 만성피로가 따르게 되고 각종 잔병치레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엄나무를 주기적으로 먹으면 근본적으로 간을 회복할 수가 있고 회복된 사람도 많습니다. 간이 매우 나빠졌을 경우에는 녹두에 엄나무를 넣고 끓여 먹으면 근본적으로 간이 좋아지고 만성피로가 풀리게 됩니다. 참고로 농약중독 환자 15명에게 녹두를 첨가시켜 복용시키면 24시간 후에 15명 모두 임상 증상이 소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납중독에는 감초를 넣어서 하루 2회씩 나누어 복용을 시키면 경증에 중독환자 9명과 납중독자 28명을 치료한 결과 거의 모두 치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엄나무와 녹두를 넣고 닭백숙을 끓여 먹으면 최고의 보양식으로 되고 어패류의 급성중독을 푸는데도 좋은 음식궁합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엄나무에는 헤더라제닌 성분이 최장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작용을 막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혈당을 적절하게 잘 조절해서 각종 당뇨압병증을 예방한다고 보고가 되었으며 한국연구원에서는 엄나무숲이 껍질의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는 물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최장에서 포도당 섭취 및 인슐린 유사성 작용에 매우 민감성 제재임을 암시하여 당뇨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엄나무는 사철 수시로 채취해서 가시를 제거한 후에 껍질을 벗겨내고 토막을 내서 그늘이나 햇볕에 말리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20g에 물 1리터에 붓고 처음에는 센 불이나 중불에서 끓이다가 2-30분 정도에 약한 불에 끓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3회씩 식사 후에 마시면 되고 진액이 빠질 때까지 다시 재탕을 해서 끓여 먹어도 됩니다. 나무는 만인의 보양식으로 백숙이나 육류를 삶을 때 넣어서 먹기도 하고 이는 고기의 속살을 부드럽게 하는 데 한몫하게 됩니다. 엄나무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에는 추가로 꿀이나 인삼 대추 황기 등의 몸을 보안은 약재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약수를 담궈 먹을 수 있고 진하게 다려서 여러 피부질환에 씻기도 합니다. 엄나무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으나 체질에 따라서는 두통과 가슴 두근거림 구토 안면홍조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